1시간 5분정도입니다. 2시간 5분정도입니다. 2시간 5분정도입니다. 2시간 5분정도입니다. 2시간 5분정도입니다. 나 진짜 목표한테 지름을 제일 싫어, 진짜. 1시간 5분정도입니다. 2시간 5분정도입니다. 2시간 5분정도입니다. 너무 오랜만이다. 2시간 5분정도입니다. 개그로 승부하는 자들 계승장. 그 영광의 순간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1시간 5분정도입니다. 너무 설레이고 떨려요. 긴장을 아직 끝까지 해야겠다. 온라인 투표. 점수. 1위부터 6위까지. 1위는. 1위는 이승윤 팀입니다. 김원효 팀. 이승훈 팀이 3등입니다. 4등은 변기수 팀. 윤영민 팀과 김준호 팀이 남아있는데요. 확인합니다. 아, 예. 아, 예. 이걸 뭘 굳이 이렇게 할까요? 여기서 왜. 왜, 왜, 왜 이것만. 아, 예. 여기서. 방침감이 없는데요. 조여봅니다. 조여봅니다. 아, 예. 꼴찌를 가리는 걸 굳이 2개까지 합니까? 그래도 누가 꼴찌를 했느냐. 누가 5위고 누가 꼴찌입니까? 김준호 팀이 5위. 윤영민 팀이. 아, 김준호. 이렇게 되면 4위까지 한번 노려봅니다. 이제 오늘 최후의 승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과가 집게가 된 모양입니다. 6위. 자, 조피 살아납시다. 6위. 자, 조피 살아납시다. 5,875점. 5,875점. 김준호 팀. 김준호 팀 6위.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뭐냐. 인기입니다. 가장 긴장되는 거 아닙니다. 두 팀 중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계승자 승자는.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승진은 바로 이승윤 팀입니다. 이승윤 팀입니다. 이승윤. 우승자는 이승윤 팀입니다. 대한민국 코미디는 계속됩니다. 스테이지. 이승윤 팀입니다. 이승윤 팀입니다. 이승윤 팀입니다. 이승윤 팀입니다. 이승윤 팀. 이승윤 팀입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잠깐 먹어야죠.